안녕하십니까 삼돌로사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카고낚시를 위해서 연백마을 다시 나왔습니다. 여기는 제가 항상 오는 사리섬 쪽에 포인트는 4분 5분 자리입니다. 4분 5분 자리입니다. 자 줄목 가는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 지금 사리섬에 오시면 지금 포인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줄을 이렇게 한줄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. 있으면 먼저 오셔가지고 줄을 잡게 되면 줄 중간중간 마다 이런 고리가 있습니다. 이런 고리 배를 앞쪽을 들 수가 있는 이런 고리가 있습니다. 이게 줄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줄이라든가 아니면 매듭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고리들이 이 원줄에 중간중간에 매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끼워줍니다. 끼워주고 배를 당기셔가지고 줄 쭉 당기셔가지고 뒤쪽에는 뒤쪽에는 한번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비추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사리섬에 물이 샙니다. 물이 새고 나면 물이 새면 끼어서 나중에 배를 빼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요 예유줄 배에 달린 예유줄을 가지고 요렇게 저는 요렇게 보통 요렇게 선장님이 추천하시는 방법은 요렇습니다. 자 요렇게 여기다가 뒤쪽에 그냥 그시고 한번 묶아줍니다. 안빠지게끔 이렇게 돌리 걸고 이렇게 가지고 들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끝 나중에 풀때는 요거 이 집을 풀면 되니까 상당히 편합니다. 요렇게 배를 묶으시면 됩니다. 참고하십쇼 제비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7시 정도 됐는데 7시 7분 자 제비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우 시간이 많이 됐다.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많이 지나는구나.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어 3만 5천원 주고 구입한 대륙산 릴리입니다. 누군가가 추천을 하길래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품질이 어땠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분 말씀은 굉장히 릴이 부드럽다. 잘 감긴다.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처음 사용합니다. 자 오늘도 이 책입니다. 제가 요즘 들기 사용하고 있는 거 자 제가 한번 말씀 드렸죠. 편대 뭐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. 원주를 통과시키고 여기다 구슬 넣고 돌에 달고 자 여기 구슬 하나 끼우시고 돌에 인결하시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인결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여기다 목줄 다시고 목줄 몸에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인데 원래 일요일에는 사실 낚시차는 안다니는데 제가 일요일만 일요일에는 낚시 안다닌다는 안다닌다는 철책을 깨고 한번 나와 봤는데 갈 때 차도 많고 많이 밀리니까 자 자 자 릴 한번 참 감아보자 잘 감긴지 잘 감긴다 생각보다 어 괜찮네 야 일요일 괜찮습니다 잘 감긴다 시마노 세도나보다 세도나만큼 감기는데 세도나만큼 감겨 야 일요일 좋다 자 금방 처음 던져가지고 아 이거 저항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일요일 좋습니다 육춤 뭐 조금 약하지 않나 좀 사이즈도 작고 일반 시마노 릴리를 치면 한 2500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적힌 것은 5000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잘 감깁니다 35,000원짜리 치고는 너무 좋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괜찮다 조금 흔들림도 있고 조금 부실하지 않나 싶은데 오 괜찮다 잘 감긴다 별잉만 바꿔주면 멋지겠는데 별잉만 바꿔주면 멋지겠어 이거 세도나인데 이야 이 세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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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지않는데 4개 다 4대 준비한거 다 들어갔습니다 자 밀밥도 두분 돌렸습니다 돌렸고 이제 좀 살짝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길이 없네 입길이 아 아 진짜 미치겠다 뭐야 이건 아 아니네 진짜 이게 배움덩이 걸려 이거 뭐야 이거 자 지금 시간이 9시입니다 9시인데 아직 주위의 분들 또 뭐 다투를 못했고 저도 아직 입지를 못받았습니다 1시간 뭐 삼성숙분 낚시를 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자 포인트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리를 잡았는데 자리를 잡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자 11시 11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어떻게 될지 삼돌려서 오늘 빵을 찔지 그래도 손맛을 보고 철수 살지 야 무리하지 안 간다 결곱이 되잖지 예 우우 날씨 간다 주위에 정답 에피소드 여인 다시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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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사슈아, 같이 간다. 우와, 크다. 우와. 아이고, 여기 안 나올 줄 알지 마라. 하나 더 온다. 우와. 장난 아니네. 뭐지? 뭐야. 뭐야. 어휴, 안 내놔. 뭐야. 와, 걸렸다. 뭐야, 이건. 이게 뭐야. 케이스.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, 간다. 우와, 크다. 우와. 우와. 이씨. 우와. 대문 한 번에 있다. 대문 한 번에 했습니다. 이야. 우와 무거워 우와 오십 이야 크다 우와 빡빡하나 우와 51배가 안되는데 이리 크다 와 아 spontaneously 55배 50배 예 우와 와 사이즈 좀 끝내줍니다 으흠 으흐흠 이 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왔어 왔어 왔어! 왔어!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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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힘내셨으면 되겠다 아 역시 지사랑 바람이 쉽니다 아 크우우우וד 강해지는구나 짜충걸로 얼른다 우와 이것도 50이다 머리 빼겠다 그만 멈추다 멈추다 살살 준 게 안 되잖아 47 야 47.5네 47.5 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 캐스팅을 해가지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지고 안 물네 안 쳤어 물을 더 물 것 같으면 안 물더라 아 이렇게 뛰고 오니까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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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